1.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운반 중 공기량의 경시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성능의 이감수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오른 것은? 2. 고성능의 이감수제는 반응성 고분자와 분산제가 주요 구성성분이며 반응성 고분자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슬럼프로스는 감소한다. 3. 다음 혼화제 중 굳지 않은 콘트리트의 작업성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제가 아닌 것은? 3. 방청제 4. 모래 A의 조립률이 3.2이고 모래 B의 조립률이 2.2인 모래를 혼합하여 조립률 2.8의 모래실을 만들려면 모래 A와 B는 얼마의 비율로 섞어야 하는가? 4. A 60% B 40% 5.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가 풍화하면 탄산가스와 수분의 반응으로 인해 비중이 높아진다. 6. 부순 굵은 골제 및 부순 굵은 골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입형이 평평하기 때문에 강자달 보다 실적률이 높다. 7. 아래와 같은 굵은 골제의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밀도를 구하는 식에서 B의 값으로 오른 것은? 3. 표면 건조포화 상태 시료의 질량 8. 콘크리트 1M3을 만드는 배합 설계에서 단위 시멘트량이 320kg, 단위 수량이 160kg, 공기량이 5%이었다. 장골제율이 35%, 장골제 표건 밀도가 2.7gcm3, 굵은 골제 표건 밀도가 2.6cm3, 시멘트의 밀도가 3.2gcm3일 때 단위 장골제량은? 2. 652kg, 9. 30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 실적으로부터 구한 압축강도의 표준 편차가 오메가파스칼이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강도가 45메가파스칼인 경우 배합강도는? 3. 52.15메가파스칼 10. 골제의 채가름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채가름 계량 결과는 시료 전 질량에 대한 100분율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12. 골제의 안정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시험용 굵은 골제는 10mm채로 쳐서 남는 시료에 대해서만 시험한다. 12. 적절한 입도의 골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소요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이 많아진다. 13. 시멘트의 강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측정 재량에 이르렀을 때 시험체를 수중 양생조로부터 꺼내어 압축강도를 측정한 후 깨어진 시편으로 힘강도 시험을? 14. 시멘트 성분 중에 나투호가 0.5%, K2호가 0.4% 있었다면 이 시멘트에서 도입되는 전알칼리의 양은? 2. 0.76% 15. 굵은 골제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서 각 무더기로 나누어서 시험한 굵은 골제의 밀도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이 굵은 골제의 평균 밀도를 구하면? 2. 2. 62G CM3 16. 포졸란 활성이나 잠재수경성을 가지며 주로 시멘트의 대체 재료로 이용되는 혼화재료가 아닌 것은? 1. 팽창제 1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2일 경우 배합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표준 편차의 보정 개수로 오른 것은? 2. 1.06 18.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서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잔골제와 굵은 골제의 수량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19. 시멘트 비중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험에 사용하는 광인은 온도 23-2도씨에서 비중 약 0.5 이상인 등유나 나프타를 사용한다. 20. 아래표에 A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1. 규산일 22. 믹싱플랜트에서 완전히 반죽된 콘크리트를 에지테이터 트럭 혹은 트럭 믹서로 교반하면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방법은? 1. 센트럴 믹스트 콘크리트 2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량은 시방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에 사용되는 테스트 에머의 종류 중 보통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에명 24.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단위 수량이 크면 클수록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25. 다음 콘크리트 재료 중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가 가장 큰 것은? 1. 골재 26. 콘크리트에 크리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강도의 콘크리트일수록 크리프 변형은 커진다. 27.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바다 잔골제를 사용할 경우 염소이온양 시험은 일일일에 실시한다. 2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개수 및 포화성비 시험에서 350MP까지의 콘크리트 탄성 개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S1과 S2를 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S1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세로 변형 0.00005cm에 대한 능력 29. 품질의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은? 3. 품질관리 30.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3. 시험체의 재하속도가 느릴수록 압축강도는 증가한다. 31.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골제의 최적의 변화가 다른 재료에 비하여 큰 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촉진한다. 32. 콘크리트 비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고 2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 시간은 2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3.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강할칼리성을 띄고 있으나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접촉하여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상실하는 현상은? 2. 중성화 34.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골제 저장설비는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일주일분 이상의 상당하는 골제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회수수의 품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염소이온량 350mgl 이하 36.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시체의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가장자리 응력도의 증가율이 매초 0.6-0.3MPa이 되도록 한다. 37.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에서 공시체의 중심축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3.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한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38. 150mm-300mm인 콘크리트 표준 공시체에 대하여 쪼갬 인장강도 시험 결과 하중 150kn에서 파괴되었다. 이 공시체의 인장강도는? 4. 2.1MPa 3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길모어침 시험 40.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다음표와 같다. 이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변동기수는? 2. 7.3% 41. 수준 콘크리트에 대한 아래표의 설명에서 애알맞은 것은? 1. A0.8 B0.7 42. 슬럼프가 20mm 이하의 된단죽 공장제품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슬럼프 시험 43. 한중 콘크리트 시공 시 비빔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 및 주의 기온이 아래의 조건과 같을 때 타설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2. 20.3도 C 44.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방지 및 제어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프리웨틴을 한다 45. 아래표는 공장제품 콘크리트 양생방법 중 증기양생 작업 순서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3. C 46. 일반적으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지기 방법은? 2. 내부 진동기 47.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온도균열 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연질의 지반 위에 타설된 평판 구조 등과 같이 내부 구속 응력이 큰 구조물에서 티가 12.5도씨 발생하였다면 간이적인 방법으로 온도균열 지수를 구하면? 2. 1.2 48. 일반 수준 콘크리트 타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 타설에서 완전히 물마귀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속은 1초간 1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9. 경량골즈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경량골즈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 골즈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1% 정도 작게 한다. 50.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음은? 3. 콜드 조인트 52.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장골제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만이 되도록 한다. 52.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용이하여 시공시 결합 발생률이 낮음으로 모르타르의 배합 설계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53. 쇼크리트의 초기강도 표준값으로 오른 것은? 1. 재령 3시간에서 1.0에서 3.0MPa 54. 일반 콘크리트의 타설에서 외기온도가 25도씨를 초과한 경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2월 220시간 55. 바닥틀에 관련한 시공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보가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3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56. 해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7. 일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일 때 일반 콘크리트 습윤 양생기간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1월 5일, 7일 3일 58. 고유동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균질하고 정밀도가 높은 구조체에는 부적합하다. 59. 팽창 콘크리트의 팽창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의 팽창률은 100x20-6 이상, 700x20-6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60. 슈크리트에 대한 아래표의 설명에서의 적합한 것은? 3.20에서 30 61. 콘크리트 열화 중에서 알칼리 슬리카 반응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 것은? 2. 격에서는 종방향 균열이 발생한다. 62.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단철근보에서 공칭 전단 강도를 구하면? 을 사용하며, 스터럽 간격은 200mm, FIT는 350MPa이고, FCK는 28MPa이다. 2. 318.6KN 63.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에서 탄성파법에 의해 측정한 균열 깊이는? 3. 94.3mm 64. 아래표에서 설명하는 비파글 시험 방법은? 1. 자연전 입법 65. 보강에 사용되는 재료인 유리섬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리섬유의 인장강도는 강섬유 인장강도의 1-2 정도이다. 66. 철근 간격 및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다. 4. 여러 개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 철근은 2형 철근으로서 그 개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67. 단면에 도심에 PS 강제가 배치되어 있으며, 초기 프리스트레스 힘 120KN을 작용시켰다. 이때 15% 손실을 가정해서 콘크리트의 하얀 능력이 0이 되도록 하려면 힘 모멘트는? 3. 10.2KNM 68. 철근 콘크리트의 역학적 해석에 관한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는 인장강도가 철근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69.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대한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규정으로 틀린 것은? 4. 흙에 접하거나 오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로서 D16 이하의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피복두께는 60mm이다. 70. 콘크리트 품질 시험 중에서 현장시험이 아닌 것은? 2. 시멘트함 예량 시험 71. 단면이 350mm, 350mm이고 철근량이 3800mm의 매미인 띠철근 기둥의 축방향 설계 강도는? 2. 2259kn 72. 화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는 약 300도씨에서 중성화되기 쉽다. 73. 피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둥의 피로는 모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4. 아래표와 같은 조건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모의 최소 두께로 오른 것은? 74. 아래표와 같은 조건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모의 최소 두께로 오른 것은? 2. 465mm 75. 강판접착공법의 시공순서가 올바른 것은? 3. 표면조정 앵커장착 강판부착실링 주입마감 76. 구조물의 사용성평가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단면 치수계측 77. 제령 28일이 경과한 구둔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이온량은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구둔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로 오른 것은? 2.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 0.15% 78. 아래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압축연단에서 중립주까지의 거리는 약 얼마인가? 4. 171mm 79.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철근 콘크리트 보에 전단철근 양은 많을수록 거동에 유리하다. 80. 다음 중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염화는? 1. 철근의 부식